이것이 하늘의 검!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2014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프로게이머 이영호입니다. 프로리그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너무 아쉬워서 계속해서 아쉬운 마음이 많았는데 저도 10년정도 게이머 생활을 했었고 프로리그를 거의 10년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요. 그동안 10년 가까이 프로리그에서 아껴 없는 사랑을 주신 거 너들에 비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홀게이머들 열심히 또 개인 리그로 스타트홀 열심히 할테니까 진짜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